안녕하세요. 저는 이번 영화 장산범 연출한 허정이라고 합니다. 이 주변에서 민담으로 전해지기 시작했지. 영화 장산범은 사람 목소리를 숙련내가지고 사람들을 홀리게 만드는 존재를 불러싸고 일어나는 미스테리한 사건을 다루는 영화고요. 엄마? 이 동네의 실종 사건이 유난히 많게 많았더라고요. 어머니 말씀대로. 숨바꼭질은 일상적인 공간에서 보여지는 시각적인 공포가 더 중요하다면 장산범 같은 경우는 숙박적인 공포에 집중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보 여보 살려줘 어떤 장산범의 소리가 들여야지 관객들이 무서움을 느낄까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할 걸로 생각했거든요. 철암 한 시각 오빠 장산범이라고 하네. 목소리를 흉내에서 홀리게 만든 게 헤어져 있어요. 준희야 이리 와 자기가 묻고 고발 수 없는 목소리를 따라갔는데 제가 다른 거다라는 데는 생기나 공부가 제일 마음에 들었습니다.